요한복음 제5장 이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다섯 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져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온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너는 너의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메.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너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이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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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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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냄에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는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제 6장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해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찌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며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메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래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심에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다섯 개의 조각들로 열두 바구니를 채웠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저녁이 됨에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이십오 내지 삼십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방가히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태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니라.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라를 떠나 주께서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찬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금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날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오.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덜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연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일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균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련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열둘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토라. 제 7장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이를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근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대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는이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류되 당신은 막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한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한례는 모세에게서 낳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낳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되 사람에게 한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이되 한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이되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디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심에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하니라.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세인들이 들으니라. 바리세인들과 수 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수행자들을 보냄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라.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시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렘고울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그들 중에 덜어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그때 직무수행자들이 수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직무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바리세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치리자나 바리세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 이로다 하거늘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제 8장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메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메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리세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너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메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심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아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오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너는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원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원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의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존기를 돌리면 내 존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존기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아직 오십세도 안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료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